오늘의 무대로 나오니까 루아가 더 잘 보이네요 맞습니다 아 좋아요 자켓을 헌낫으셨어요 네? 자켓을 헌낫으셨어요? 아 저기 잠깐 문바라고 왔습니다 아 멋있네요 멋있어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가까이서 보니까 좋으신가요? 오늘 저희가 4방 8방에 뛰어다니고 이제 쇼에 보면 아까 오케줄게요 아 맞어 아 그 모델을 저희가 예전에 한국인 셀스도 그대가 기억이 안 나고 그 샷을 맞아 쇼치면서도 샷만 내려가면서 오케줄게요 아 맞아 나는 맨날 바닥에 오케줄이 이제 오케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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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줄은 또 오케줄이 너무 기یں 그 definitiva SNS 안녕 안녕 잘해요 잘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7도 안녕 구영 오케줄 갈게요 안녕 안녕 아파 진짜 잘 Julie 다행이다 안녕 안녕 wedge 닉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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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떻게 되면 어디서 고양이가 나올 때가 될 텐데 고양이도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정보는 여행을 해줘야 돼 자 우리는 땅땅땅 탔고 어차피 오늘 밤샐거니까 출차해 합시다 로아 로아 로아는 오늘 어떤 무대가 가장 기대돼요? 전체 다 전체 다 전체 다 말고 하나만 하나만 고를 수 없어 아니 그래도 그래 그래 하나만 고려면 뭐해요 솔로 후 전체 다 형 형 우리 아까 한 번 가볼까? 자 자 한 번 가볼까? 고양이가 이제 들어왔을라나? 아 아 아 백선을 갔다 와야하나 아 백선을 갔다 와야하나 상상도 모르겠냐고 내려가 아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아 왔어 성전자 얼른 끼고 날 따라와 말아냐옹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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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하 하 자 이 노래 아시죠? 네 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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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같은 눈빛 내 맘 다 훔쳐갈 것 같지만 좋아 그대만 허락할게요 그대가 유일하죠 말도 못해요 I like you feeling like feeling like feeling like